점화? 점화로 간다 저 카직스를 며칠 전부터 좀 만났는데 시바나랑 카직스 엄청 잘하거든요? 근데 다이아나는 진짜 못해 그래서 야스오다의 나라를 하기가 싫어 저 사람이랑 너구를 왜 자꾸 상대팀으로 가냐 팀으로 좀 만나자 만나고 싶어요 맨날 적으로 가서 우리팀 두드러 펴고 있어 음 음 음 으 으 이건 ㄷㄷ ㅇㅋ 이게 안 먹어줘 진짜 아 이걸 와줘야지 카직스야 이러면 어떡하라고 엘리스 줄타기 하면 죽는데 신박한 게 멋있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저걸 죽어줘 저걸 이거 아 근데 방금 엘리스가 Q이 실수한 거 같은데 이게 죽을 피가 아니라고? 아 아 아 고치 맞은 거에 처음으로 놀랐고 Q이 안 좋은 것도 신기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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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강인데 옆에 계속 있나요? 이 친구는 즐겨의 진심이네 이 친구는 즐겨의 진심이네 엘리스 상대로 유치하던 거 이거 좀 큰 거 같은데 저 친구는 카직스로도 유치하던 친구인데 약간 엘리스, 자르반 이런 친구들 상대로는 안 좋지 않나 2021년 10월 me 가장 아름다운 아니 뭐다 부딪시가 있나? 왜 슈퍼 그랬나? 나 써베바네 아 흠 아 프리카리 네이버 풀 써도 죽긴 했을거야 상대방 2명 플래시인 것보다 미스였어 미스였어 아 진짜 한마리 잡기 진짜 뒤지기 힘드네 그리고 기생충 마냥 쳐먹기라도 해야 돼 가딕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나는 카르마를 선픽 해주려고 했을 때부터 이 새끼 왜 무틸러스 살았는데 카르마를 굳이 선픽을 구집하나 했는데 이해가 안 되겠네 카르마 원챔인가 벌써 0킬을 5대 탈 거면 카르마를 하면 안 되는데 카르마 원챔은 못 봤는데 이거 관해서 카르마 원챔입니다 두 번째 대이사 잠시 쉬고나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소 아 저마고나 뱀플 축하밀플 게임이 너무 힘들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글 차이가 말이 안 되겠네 앨리스 영향력이랑 카직스 영향력이 거의 두 배 차이야 오브직스는 먹어놓긴 했는데 아 아 아 아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행히 당했습니다 딜러스가 이게 너무 급한 것 같네 한정도 좋아가지고 그냥 저거 버리고 550원 이거 노릴 수 있나? 설마 이건 안돼? 오 다행이다 카르마 죽어도 이득이긴 했는데 혹시나 죽었으면 좀 아깝죠 물론 안간히면 안간히면 강한지 아니 이거 정말 길어서 해냈는데 다행이다 계속 정리하는 중 다행이다 아 이게 끄더라?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오래 기다리긴 했다 있을 거 알긴 했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아니 우리 탑은 왜 좋은 상성 가지고도 쳐발리냐고 맨날 그쵸 이 게임에서 미드가 얼마나 해줘야 돼 원딜도 피해자인데 서포시 카르마 해가지고 노트란트 계속 끌리니까 죽을 수 밖에 있죠 아 네흠 아 아 아 COVID 아 아 와 졸라 뜰까보네 빅토르도 못 이겨내네 이거 이기면 반칙이야 카직스랑 블라딘은 게임을 줘야 돼 일단 이기면 이 친구들은 안 되는거야 블라디가 당연히 겜플 상대로 상성이 좋죠 옛날 전통인데 그냥 최소한 지진 않아 블라디가 겜플한테 블라디가 겜플 상성을 모르는 애들은 요즘 게임 시작하는 부실고 블라디가 겜플 상대로 블라디가 겜플 상대로 이 시대가 겜플 상대로 여기서는 겜플 상대로 들을만큼 ㄷㄷ 오해 아무리 카직스가 한타가 안 좋다 해도 앨리스랑도으론 좋을 것 같아 상류도 mosque 주니얀라 히힛 지렀다. 이즈를 안 무빙. 이즈를 몸대준 거 꽤 지렀다. 치우스. 야, CS 왜 안 와. 왜이렇게 늦게 와? 개에봐네 이거다 나 CS 기다리고 있는데 CS 왜이렇게 늦게 오냐 시베다 시베다 오데오무새야 시베다 4 스태프 이렇게 뱃뱃 그니까 제의 근데 5대5 무쇠특 자기는 합류안한 정작 중요할때 자신은 합류안한 5대5 모습 추누가 가능하나? 자, 좀 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저 저 맛 때문에 보이는데 아 저 저 맛 때문에 보이는데 아 되딴딴하네 가지고 뭐 이거 아 저 저 맛 때문에 보이는데 아 저 길게 하면 안 되겠네 길게 하면 안 돼요 월심 하나로 갱플 딜을 다 무력화 시켰는데 다 무력화 시켰는데 아 저게 아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작은 게 맛있는 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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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